불법 폐수 처리 시설 운영 등으로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봉화영풍 석포재련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폐소했습니다. 영풍 측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영풍 석포재련소.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카드미움과 납 등 중금속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2019년에는 폐수 7톤이 이중 옹벽조로 흘러넘친 사실이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풍 측은 일시적인 사고였고 폐수가 공장 안에서 모두 회수됐다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폐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영풍 측이 이중 옹벽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일시적 사고라 하더라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나 또한 재련소가 이전에도 환경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재련소 폐쇄를 요구해왔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금이라도 영풍이 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풍석포재련소는 2021년에 이어 다시 두 달간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영풍 측은 이 경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